야 잠깐만 이거 진짜 빡센데? 잠깐만 어? 니네 어? 니네? 파이널 네 얼레벌레 올라간 거 같은데? 맞아요 얼레벌레 올라갔습니다 아마 다들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최초 탈락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어떻게 계속 계속 살아남더라고요 이거는 탈락배틀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정해준 룰로 올라갔기 때문에 정정당당히 저희 실력으로 올라갔습니다 고품 화났다 고품 화났다 근데 다 보셨나요? 저희 뭐 배틀 한 번 하실래요? 야 니네 얼레벌레 올라갈 거 같은데? 파이널 아이씨 본인도 얼레벌레 끼셨으면서 반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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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전 평화 러브앤피스잖아요 근데 사실 서바이벌에 러브앤피스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그냥 당당하게 본인들 스타일로 딱 했는데 파이널까지 갔잖아요 역시나 저 배틀을 너무 잘해서 하나하나 그들이 다른 팀들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뭔가를 하나씩 배워나갔던 거 같아요